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크리얼리티 3d 스캐너 랍터 프로를 사용해서 실제 자동차를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경고해서 마음에 듭니다. 제품 하단에는 캘리브레이션에 필요한 보드가 들어있습니다. 실외에서 스캐닝 하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이날은 태양빛이 엄청 강한 날이었는데요. 이전 사용이 실내 였다면 야외에서 할 때는 반드시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하시고 시작해야 합니다. 밖에 테이블을 놓고 노트북과 스캐너를 테이블에 세팅했구요. 이쪽에는 차가 있습니다.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실내에서 긴 연장선으로 이렇게 전원을 끌고 온 상태입니다. 자동차 스캐닝은 면적이 꽤 넓기 때문에 한 번에 스캐닝하는 것보다 나눠서 스캐닝해서 이어 붙여주는게 효율적인데요. 차량은 좌우 대칭 형태로 생겼으니까 절반만 스캐닝해서 반대방향은 미러 기능으로 붙여줄 생각이구요. 여기가 절반 이상만 스캐닝을 여기 휀다까지 한 번에 스캐닝하고 휀다까지 스캐닝을 하는 이유는 이쪽 면을 스캐닝한 다음에 이어붙일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스캐닝하는 거죠. 그래서 스캐닝을 이렇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옆면을 쭉 이런 정도로 스캐닝하고 마지막으로 뒷면을 이렇게 스캐닝한 다음에 또 옆면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이쪽 면까지 한 이 정도 스캐닝을 해서 이렇게 세 부분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투명한 부분은 이제 투과가 되니까 스캐닝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이 유리까지 다 스캐닝하고 싶으시면 이 3d 스캐닝용 스프레이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유리 부분이나 투명한 부분에다가 이제 스프레이 하시면 여기가 이제 하얗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 휘발해서 날라가는 성분으로 된 스프레이입니다. 스캐닝이 필요하면 투명 부분에 요거 하시면 되구요. 저는 뭐 이런 투명 부분은 모델링으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굳이 스프레이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레이더로 스캔할 때는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이 마커 스티커를 붙여 주어야 합니다. 스캔이 끝나면 다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꽉 붙이지 마시고 살짝 붙이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붙이면 스캔이 잘 안되기 때문에 촘촘하게 붙여야 합니다. 이정도 간격으로 붙이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은 스캐너가 한번에 스캔하는 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랩터프로는 10cm에서 한 12-3cm 정도로 붙이시는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2mm 단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펜다 부분 부터 시작을 했구요. 지금 스캐닝 되는 것을 보시면 초록색 라인에 22개의 사선이 있죠. 이게 블루레이저가 한번에 스캔하는 면적입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붙여놨던 마커 스티커가 스캐닝 할 때 움직일 때 3d 상의 위치가 어디인지 좀 더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스캐닝 면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충분히 데이터가 쌓였다는 뜻이고 붉은기가 보이는 곳들은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적정한 거리를 표현해 주는 건데요. 가운데 부분인 초록색 부분이 적정한 거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스캔할 때 너무 강박적으로 초록색 라인을 맞추시려고 할 필요는 없구요. 멀리서 럼프 데이터를 얻었다가 가까이 가서 초록색 데이터를 얻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쭉 스캔해 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 스캔은 이만큼을 했구요. 이 버튼을 눌러서 다음 추가 부분을 스캔합니다. 정면부와 보니 부분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캔 되는 저 초록색 사선 라인 보시면 22개로 되어 있는데요. 랩터 프로는 22개의 사선 라인을 쓸 수가 있고 그냥 랩터는 7개의 라인밖에 쓸 수가 없어서 한 번에 스캔 되는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랩터 프로보다 상위 기종인 랩터 X는 34개의 사선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면적이 한 번에 스캐닝이 되고 랩터 X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선 스캐닝이 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겠습니다. 그냥 랩터와 랩터 프로만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그냥 랩터는 좀 면적이 작아서 이렇게 자동차같이 큰 물체를 스캔할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처럼 큰 물체를 스캔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랩터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기가 사용할 용도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가격 차이가 한 7,80만원 이상 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개인적인 제 생각은 랩터는 7개의 평행 라인만 쓰니까 뭔가 사용할 때 제약을 좀 많이 느끼면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랩터 프로는 7개의 평행 라인도 쓸 수 있고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스캔이 끝난 상태는 로우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를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는데 3D 상태에 지금 점이 엄청 찍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머즈 기능으로 첫 번째 스킨과 두 번째 스킨을 붙여준 상태입니다. 이제 옆면을 스캔하기 위해서 앞쪽에 붙어있던 스티커들을 다 떼서 옆쪽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3D 마커 스티커는 별도로도 구매할 수 있는 것이고 재활용도 가능은 합니다. 스캔 끝나고 이제 이거 띄워주는 게 일이죠. 이제 측면을 스캔합니다. 랩탑 프로는 두 가지 스캔 방식이 있는데요. 블루레이저 모드와 근적외선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블루레이저 방식으로 받고 있는 건데요. 두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블루레이저 스캔 방식이 조금 더 정확하고 정밀한 스캔이 되고요. 마커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근적외선 방식은 마커 스티커가 없어도 스캔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적외선 방식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두운 색상이 스캔이 안되고요. 반사가 되는 물처도 스캔이 잘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표면이 다 반사가 되는 좀 반짝반짝 거리는 소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근적외선 모드로는 스캔이 잘 안되죠. 반대로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사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근적외선 모드로 스캔하면 스캔이 아주 잘 됩니다. 랩탑 프로는 이제 적외선 모드도 있고 블루레이저 모드도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물이나 양쪽 다 스캔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스캐너 한 세 가지 종류 써 봤는데요. 적외선 모드 스캐너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 블루레이저 방식은 좀 비싼 편인데 스캐너가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넓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좀 낮은 가격에 스캐너 써보면 이 트래킹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쭉 이 면을 쭉 따라가면서 스캔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만 스캔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랩터 프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트래킹도 이 정도면 잘 되는 편이고 이 마커 스티커만 좀 잘 붙여주면 트래킹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 없는 그런 스캐너 라는 생각이 듭니다. 3D 스캐너를 아예 사용 안 해 보신 분들이라면 뭐 이걸 첫 사용을 해 보신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쉬운지 못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해요. 머즈 기능으로 지금까지 스캔한 걸 붙인 상태입니다. 마커 스티커를 뒤쪽으로 붙여서 뒷면을 스캔하였습니다. 스캔을 쭉 이렇게 받았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죠. 여기 임포트 누르셔서 다른 스캔 데이터 임포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눈 표시는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로 보인다는 의미고 로우 데이터를 보시려면 이렇게 누르면 로우 데이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스캔을 받으신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을 하시면 여기 포인트 클라우드에 눈마크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로 보여지고요. 이전 단계인 로우 데이터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이 위쪽에 눈이 켜지면서 로우 데이터가 되고요. 여기서 다시 포인트 클라우드 설정을 바꾸셔서 수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은 부담없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로우 데이터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포인트 클라우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부 제가 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렇게 다 눈이 켜져 있죠.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끼리는 이 머지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지 기능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리스트 업되어 있던 스캔들이 불러지고요. 여기서 첫 번째 스캔 그리고 두 번째 스캔을 부르면 지금 형태가 안 잡힌 상태로 이렇게 두 개가 불러졌죠. 이 상태에서 그냥 스타트 누르시면 자동으로 형태를 인지해서 두 개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의 모양이 됐고 잘 붙었다면 예스를 눌러 주시면 옵티마이징 돼서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컴포넌트라는 이름으로 두 개가 합쳐진 거고요. 여기서 또 다른 스캔을 이렇게 두 개를 불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옆면 데이터를 붙여 보겠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형태를 내가 바로바로 인식해서 다시 컴포넌트 2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파일이 됐죠. 또 다음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 보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의 경우는 이 밑면을 추가 스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밑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캔한 것이고요. 지금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형태를 내가 바로바로 인식해서 잘 붙여 주는데 이 머지 메뉴얼로 가시면 이렇게 부르고 두 번째 칸에 이렇게 부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붙일 필요가 없지만 이게 형태에 따라서는 수동으로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Shift 왼쪽 마우스로 같은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다. 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곳이다. 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곳이다. 이렇게 세 개 이상의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 얘가 같은 곳으로 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Start 누르시면 이렇게 결과 값이 나오는데 잘 붙었죠. 그래서 Yes 해주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붙었죠. 이제 Manual에서 AutoMod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또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Import 했고요. 뒷면 부분 또 이렇게 Start 해서 AutoMod로 이렇게 붙여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태가 잘 붙었다면 Yes 눌러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Merge에서 붙여 주시는 거고요. 이제 Merge 기능에서 나가시려면 여기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데이터 보시면 여기 밑에가 없어서 이 밑부분을 추가로 스캔 한 건데 이 밑부분은 필요하지만 지금 이 밑데이터는 필요 없는 데이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붙으면 오히려 면이 더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올가미 툴로 Shift 누르고 이런 식으로 굳이 이제 Merge를 해서 더 지저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은 그냥 삭제를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만 제가 삭제를 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두 개를 Merge 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과연 얘가 이거를 서로 인식을 할까요? 인식이 잘 돼서 잘 붙었네요. 만약에 이럴 때 잘 안 붙었으면 이제 매뉴얼 모드로 들어가서 붙여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 개가 Merge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 분리하고 싶을 때는 이 버튼 누르시면 전부 다 붙이기가 취소가 됩니다. 이제 이 다음은 메쉬로 만들어 주는 건데요. 여기 메쉬 설정 보시면 200만 개로 있는데 이렇게 차같이 큰 경우는 차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있으니까 한 400만 개, 500만 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mooth를 이렇게 올려 주시면 표면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단계가 3단계까지 있어서 뭐 사람이나 피규어 같은 거 만드는 경우라면 Smoothness 약간 하나 정도 올려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쪽에는 작은 구멍을 메우거나 완전 닫힌 형태의 메쉬를 만들 때는 체크하는 건데 저는 한 번 더 지 브러쉬에서 다듬기 때문에 요거 굳이 하지는 않는데 요거 뭐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이제 메쉬 세팅 하시고 삼각형 누르면 세팅값 조정이고요. 그리고 아이콘을 누르면 실행입니다. 메쉬로 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거는 건너뛰도록 할게요. 지 브러쉬에서 파일을 불러 왔습니다. 축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축을 잘 맞춰 주고요. 육각형을 임포트 해 가지고 센터에 넣었습니다. 이 육각형의 절반만 삭제를 해서 반만 남깁니다. 이 절반만 남은 육각형의 라인에 맞춰서 이 차의 주황을 맞춰 보는 겁니다. 이 엠블럼을 보고 이제 중앙을 판단하는 거죠. 이 기준으로 해서 대칭 복사 해 줍니다. 반대편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데스메이션 기능으로 메쉬의 숫자를 떨어뜨려서 Fusion 360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투명한 소재들 뭐 바퀴나 뭐 이런 부족한 부분들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완성시켜 나가면 됩니다. 요런 과정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라고 부르고요. 자동차 형태 복원하거나 뭐 튜닝 부품들 만드는 그런 분들이 요런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러프하게 형태를 지금 만들었는데요. 뭐 요런 휠 같은 거 라인 따서 제대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다 완성시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3d 프린팅에서 모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디자인적인 그래핑 요소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실제 차량을 랩터 프로 스캐너로 이렇게 스캔 해 가지고 완성해 보았습니다. 물론 실제 완성은 아니지만 요 정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요 스캐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 누르셔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가격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요렇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